미국 연방정부당국이 현대자동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대한 환경허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육군 공변단은 현대의 전기차 공장이 지역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당국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환경보호 운동가들의 민원이 접수된 뒤 해당 공장 환경 허가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2년 10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8천 명 고용 규모의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건설에 착수했고 올해 10월 가동에 들어간다는 목표였습니다. 환경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경우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 측은 성명을 내고 현대는 당사 운영이 지역사회 수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당국과 계속 협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남중해 볼게요. 고报하려고佐스 남중현찬